쇠보레가 7월 한 달간 시원한 여름 쇠보레와 함께 떠나요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국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쇠보레는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4.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5.2% 이율로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쇠보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스파크 고객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트렉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할 경우 70만원 현금 지원 및 최대 30만원 상품권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쇠보레 오너 프로그램을 시행, 쇠보레 차량 보유 고객이 트렉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쇠보레는 경소형차 오너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량 1600cc 이하의 경소형차 보유 고객이 트렉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쇠보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쇠보레 오너 프로그램, 경소형차 오너 프로그램은 모두 중복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쇠보레는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적용하고 신규 컬러 및 옵션을 추가한 2025년형 더원 뉴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를 기념해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50만원의 현금 지원과 더불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트레버스는 콤보 할부 프로그램 선택 시 차량 금액의 최대 15%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트레버스 구매 고객은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불로 구매할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호의 경우 콤보 할부 혜택을 선택할 시 차량 금액의 10%를 지원합니다. 또한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쇠보레는 타호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7월 한 달간 GMC 시에라를 구매하는 고객은 5.5%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쇠보레 타호 또는 GMC 시에라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고객은 사업자 프로모션을 통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레저 스포츠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한 고객 역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쇠보레 7월 신차 판매 조건 어때? 타던 차 바꾸면 현금 지원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